안녕하세요. 투박투박 베로니카예요. 오늘 오랜만에 열대 과일을 먹어볼건데요. 이 과일은 사실 마트에 지나다니면서 맨날 봤던건데 이게 과일인지 전혀 생각을 못했었거든요. 너무 새로운 식재료구나. 감자인가? 고구마인가? 그런데 전에 그라비올라 영상 찍고 올렸더니 다음에는 이런 과일도 먹어보세요 하면서 댓글을 브라질 분이 달아주셨어요. 한번 볼게요. 킬렌 아우미이다 라는 분이 댓글을 달아주셨는데 다음에는 망각고이치 아니면 사꼬치라는 과일 한번 먹어봐. 달 익은 과일은 단맛이 나고 그리고 하늘에서 떨어진 작은 조각의 맛이 나라고 이렇게 기억했을 때 그런 말이 되더라고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 천국의 작은 조각 같은 맛이 날거야 라고 하는 거예요. 이 말 자체가 너무 예쁜 것 같고 어떤 맛일지 기대가 되는 그런 댓글이었어요. 한국에서도 파는 과일이에요. 애플망고거든요. 여기 애플망고 되게 많은데 진짜 엄청 크고 맛 팔고 왔어요. 그건 아는 맛이고 많은 분들이 좋아하는 과일일 텐데 그건 먹어봤으니까 아예 처음 보는 사꼬치라는 이 과일 오늘 먹어볼 거예요. 근데 댓글에서 봤듯이 잘 익은 게 맛있다고 했으니까 제가 후숙을 한번 시켜봤거든요. 얘는 그냥 냉장고에 들어갔다 나온 거고 얘는 3일 정도 후숙했다가 들어갔던 거고 얘는 일주일 정도 후숙했다가 냉장고에 넣었던 거고 그래서 이게 같은 과일인데도 지금 얘는 약간 쪼글쪼글 너무 익은 것 같긴 한데 쪼글쪼글하고 물렁물렁하고요. 얘는 후기에 적당한 것 같아요. 처음에 샀을 때는 이 정도의 모양인데 키위 같기도 하고요. 그냥 이렇게 막 쌓여있으니까 진짜 감자 같더라고요. 이게 근데 정말 천국의 조각 같은 맛이 날지 생긴 걸로 봐서는 잘 모르겠어요. 한번 먹어보도록 할게요. 이 과일의 원산지는 멕시코라고 하고요. 마찬가지로 열대 과일이니까 쓰리간타나 이런 동남아 지역에서도 이 과일을 만나볼 수 있어요. 제가 브라질에서 할 수 있는 걸 대신 해줬으면 좋겠다 하는 것들이 있으시면 물론 지금 밖에 나갈 수가 없어서 집에서 할 수 있는 그런 브라질이나 남미에서 이거 한번 먹어봤으면 좋겠다 하는 것들이 있으시다면 댓글로 남겨주세요. 그럼 제가 한번 찾아서 먹어보고 리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많이 많이 부탁드릴게요. 제일 안 익은 건 얘를 먹어보도록 할게요. 그리고 얘도 풀냄새 나는 거 보니까 맛없을 겪고는 데 별로 먹고 싶지 않은데요? 아 얘는 단냄새 나요. 향이 달라요. 확실히 얘가 당도가 높은 향이 나네요. 향으로 느껴져요. 이거 안 먹어도 냅겠죠? 이게 안 익은 건 좀 떨대요. 안 익은 거는 먹어봐야 되나? 오 되게 당강같이 생겼어요. 그리고 그리고 아 오 뾰족하다. 씨가 얘도 이제 딱딱하고 이런 게 반감 씨 같은데 옆에 약간 갈고리처럼 뾰족한 게 있어요. 먹을 때 그냥 막 드시면 안 될 것 같아요. 조심하셔야 될 것 같아요. 이거는 딱 봐도 잘 안 익었으니까 제가 정말 맛만 보겠습니다. 정말 맛만 볼 거예요. 이제까지 다 먹었지만 딱딱하네요. 아 진짜 도저히 먹을 수가 없어서 뱉고 입안에 헹구고 왔어요. 이거 딱 봐도 너무나 감자 같고 냄새를 맡았을 때 과일 향이 나지 않으면서 열었을 때 어 너무 이렇게 그냥 딱딱해 보인다. 그러면은 이거는 못 먹는 거예요. 여러분 못 먹는 겁니다. 음 정말 떨봐요. 저기 가. 추워드리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잘 익어 보이는 이 친구 먹어볼게요. 아 어찌나 잘 익었는지 이렇게 그냥 껴지면 손으로도 잘 되는 정도로 부드러워요. 그래도 칼로 열어볼게요. 우와 아 얘는 과즙이 더 많아 보이고요. 딱 보기에도 먹어볼게요. 먹어볼게요. 진짜 달다. 너무 달아요. 우와 엄청 부드럽고 떨본 맛이 하나도 없고요. 그냥 진짜 엄청 달다. 진짜 단맛이고 촉촉한 흑설탕을 먹는 향이 나요. 그냥 살짝이 아니라 흑설탕 맛이에요. 아 그래 그래 그래. 흑당 커피에 들어간 그런 단맛이 나요. 아니 뭐 이런 과일이 음 달콤한데 얘도 뭔가 진짜 설탕처럼 알갱이 같은 게 좀 식히는 게 있고요. 감 같다고 했어요. 근데 감이랑 생긴 거랑 이런 것들 비슷한데 완전 흑당 커피 그 맛이에요. 음 아까 저 안 익은 게 너무너무 맛없어서 그냥 맛만 볼게요. 이러려고 했거든요. 근데 맛있네요. 씨가 안 먹나? 아 씨가 별로 없네. 우와 씨 없으니까 진짜 좋다. 지금 반쪽만 먹고 있는데 아직까지 씨가 하나도 없어요. 음 인정 인정 진짜 달아요. 음 음 얘도 씨는 있고 두 개 있고요. 하나에 가운데 침치 있잖아요. 하얗게 요 부분이 살짝 떨궈요. 이거 하고 먹는 게 더 나아질 거 같아요. 뜨러온 거 진짜 잘 가지고 음 이거는 근데 너무 익었을 수도 있을 거 같기는 해요. 겉이 쪼글쪼글해질 정도로 익은 다음에 넣었고요. 얘는 너무 달아서 아까 그게 딱딱하게 살 거예요. 다 익어서 안 살고 만져보시고 익은 거 있으면 진짜 말랑말랑하면 그거 가져오시면 되고요. 딱딱하더라도 딱딱하더라도 사오셔서 한 3일 정도 상온에 두신 다음에 말랑말랑해지고 다음에 냉장고에 넣었다가 차갑게 해서 드시면 진짜 너무너무 달콤한 과일을 맛보실 수 있습니다. 페렌 아우멘다님 추천해 주셔서 너무 감사드리고요. 보프리카다 볼 포멘다 베이스 하늘에서 떨어진 조각 같은 그런 맛을 한번 맛봤습니다. 오늘 영상 시청해 주셔서 정말 감사드리고요. 우리 다음 주에 또 볼게요. 안녕. 차오차오.